자 재료를 한번 구입 한번 해볼까요? 네 그게 뭐예요? 콩콩 스파게트 어떤 거예요? 요거요 자이언트 소세지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의성마늘 프랑크로 한번 해볼게요 치즈는 어떤 치즈예요? 아 이거요 한번 보여주세요 6500원 정도 나오네요 프리티 에스터 어디니? 안녕 프리티 에스터 에스터 파파예요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한 마크 정식이라는 알고 있어요? 네 파파 이거요 잘못 샀어요 왜요? 떡볶이인데 라볶이예요 떡볶이 아니에요? 맞아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? 네 떡볶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빨리 넣어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차를 탈고 우와 우와 자 친구들 이렇게 먹고 아 선보다 조금 더 작게요 작게? 뜨거운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우와 우와 자 친구들 이거 지금 떡볶이는 전자레인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콕콕콕 스파게티 이게 4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왜 이래요? 왜 갑자기? 왜 이렇게? 왜 이래요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길다랗게요 아니 이렇게 말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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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길다랗게요 이렇게 했어요 자 햄도 이렇게요? 네네네네네 햄도 좀 맛있게 한번 잘라봅니다 왜 그러네 야 미미 미미 잠깐 잠깐 미미물 나가자 아 미미가 지금 햄을 가져왔어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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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궈주세요 자 미미야 이거 먹자 아 잠깐만 아 미미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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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이거 줘 이거 줘 돌발상황인데 소세지 소세지 반 이상 가져가서 이거 지금 두개밖에 못 넣게 생겼어요 내가 어쩔 수 없죠 지금 요 면 4분 다 된거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일단은 물을 한번 빼볼게요 네 오늘 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넣어주세요 우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넣냐면 이거 스파게티 액체 스프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 그 아니 그 그만 좀 이걸 먹어요 됐어요 넣을게요 네 친구들 이거 넣고 아이 그만 먹어요 네 이걸 넣고 같이 섞습니다 같이 섞어요 같이 숟가락 저는 숟가락으로 할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비빈 다음에 여기 치즈를 얹어주세요 일단은 치즈? 아 소세지를 소세지를 잘라서 네 개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개를 손은 닦았어요 네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만 돌리면 됩니다 자 이제 전자레인지 다 되었어요 이게 완성인데 예 처음 먹어보는 건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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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 볼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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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맵죠? 밑에서 아까 먹었으니까 떡볶이 저 한마 먹으면 돼요 우와 맛있다 우와 아 진짜 맛있어요 우와 맛있어요 자 마마님 오늘 아까 그 자이언트 라볶이를 사갖고 두번 갔다 왔어요 한번 마마님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하고 아 무슨 맛이에요? 음 떡볶이의 치즈 넣은 맛인데요 네 네 담백하고요 네 맵지 않아요 우리 테이터는 매워서 여기다가 좀 씻어서 줄게요 더 씻을게요 아 아 아 아 무슨 맛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햄은 여기에 라멘이나 떡이 섞여서 네 그 맛이에요 그래? 매운맛에 남은 신경 빨아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면 먹어 볼게요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마님 마마님 한 번 더 먹을래요? 네 마마님 이것도 갖다 주세요 더 넣어주세요 더 주세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갖다 주세요 와 와 이런 말인지 몰랐어요 아 프리테이터는 매워요 매워 아 면 좀 씻어 먹을래요 와 어우 맵지 않고 떡볶이도 맛있고 진짜 라볶이인데 양이 많아서 한 두 명이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즈를 더 많이 넣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치즈 한 두세개 정도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와 그래서 이거 마크 정식 마크 정식 그러는구나 오늘은 한 번 이 마크 정식을 해봤는데 춤을 잘 보셨나요? 네 네 네 너무 맛있어 봤고 그러면 프리테이터는 더 재미있는 마크 정식으로 함께 놀게요 안녕 근데 괜찮아요 라이트 그 그리 아멘